여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바로있다 찍고있어? 자, 원, 투, 어디있어? 옳지, 아유 잘하네 한 번 더 원, 투, 어디있어? 원, 투, 쓰리, 어디있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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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돼 놓칠 것 같아 애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너 앞에 있길래구 두기야, 너 욕심 많다 우리 두기 친구네 두기야, 기운 좀 차렸어? 네 두기야 두기야 기운 차렸어? 한 게임 더 할까? 자, 두기야 언니가 한 게임 더 해줄게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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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탁구공 가자 탁구공 탁구공, 언니가 뺏어왔지롱 탁구공, 돌려주세요 자, 탁구공 탁구공, 어디있어? 탁구공, 귀여운데 탁구공 원, 투, 어디있어? 옳지, 어디있어? 옳지 자, 원, 투, 쓰리 어디있어? 옳지 진짜 아픈 환자 맞아? 좀 뒤집어, 이거 그다음에 그냥 탁구공이 좋아요? 응? 야, 너 지금 링겔 맞고 있잖아, 진짜 링겔 맞고 있는 환자가 뭐인데? 응? 이거 웃긴 환자가 어딨어? 웃긴 환자가 어딨어? 웃긴 짬뽕이네 진짜 영상 길게 찍어줘? 어 한 5분 이상 찍어줘, 우리 껌 한번 시작하면 호로록 자, 여기 탁구게임도 들어갑니다 자, 정두기 시작합니다 정두기 자, 탁구공 원, 투, 쓰리, 어디있어? 아니 아닌데 어딨어 옳지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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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싶은데, 그치? 어 두기야 살짝 씹어줄까, 아빠가? 하지마자, 재미없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줘야 우리 두기가 재밌지 않고 먹기 쉽긴 물기 쉽긴 하겠다 해, 눌러주라 잠깐만 어, 아빠 힘 세다 아 왜 안 눌려 두기 이빨 센거야 아니 펴져 다시 눌렸다가 펴져 두기는 그거 다 웃겼잖아 이빨로 구멍을 낸거잖아 두기는 아 이게 공이 펴져 구멍을 안 낸 사람인가 보다 응 구멍을 좀 내야 두기가 물기 편할텐데 찾아봐, 아빠 지금 자기꺼 뭐하니 자기꺼래 아휴, 안되겠다 두기 포기 자기꺼래 두기 이빨만 묻혀도 아빠 힘이 물었다, 물었어 너 많이 건네일까랄까 알았어, 두기 다 해 안 뺏을게 눈치 번호 다 펴져 야, 언니가 그거 관심 있을 거 같아? 저번에 관심 없거든? 왜 눈치를 봐 관심 없거든? 아휴, 무서워 암사자, 암사자 사장님 아빠랑 아이콘 어떻게 해? 아빠 어디 있어 저기? 눈치 눈치 아까 원장님이 옷 200벌 있다고 했잖아 우리 두기는 인형만 200개잖아 우리 네 새끼가 다 갖고 놀고 있는 인형들 옷을 틀어야지 엄마 마스크 벗어봐 속남자 웃어 아빠 되게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 아빠가 우리 두기 많이 사랑해 아빠가 우리 두기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언니도 사랑해 두기를 알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두기를 아빠가 우리 두기 처음 만났을 때 아빠가 우리 두기가 더워해서 아빠가 우리 두기 빨리 꺼내 주고 싶었어 너무 더워해서 심장이 빨리 헐떡헐떡 호흡이 빠른데 아빠가 빨리 꺼내 주고 싶었어 우리 두기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벌써 8년간 동행을 했잖아 우리 두기하고 우리 두기가 아파서 병에 걸렸네 아빠 어떡하라고 두기야 그래도 아빠는 항상 우리 두기하고 외출이든 여행이든 언니도 우리 두기 아빠 이상으로 사랑했고 항상 그렇게 우리 두기한테 잘하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단 말이야 물론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아빠 그래도 두기한테 못 하지 않았어 절대로 아빠가 편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두기도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아빠 노력 많이 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두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더 우리 살지 아니면 두기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계속 살지 모르겠지만 두기가 하고 싶은 의지 두기가 빨리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빠랑 언니랑 아빠랑 이제 그때 언니가 아니라 엄마지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던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해 우리 두기 하고 싶은데 너는 사람이었잖아 원래부터 응 팔렸다가 말 못하고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픈 거잖아 견생으로서 삶이 그렇게 해서 지루해져가지고 두기가 아빠 그렇게 믿을래 두기야 응? 아빠 그렇게 믿어도 돼? 그래 두기 좋겠네 아빠가 너무 크라게 되어서 두기래 우리 부부가 진짜로 아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두기가 우리가 떠나면 생기는 거야 뭐지? 정말 아빠 언니는 아기에 대한 욕심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 두기가 만약에 우리 교수 떠난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이유가 생기는 거야 두기 아빠 한번 눈 마주 쳐줄볼래? 어 쳐다봤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우리 두기 눈빛 컨택은? 네 많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딸 두기야 아빠 사랑하는 의미했어? 사쿠공을 한번 뺏어가지고 할게 응 사쿠공 뺏어가 사랑하는 의미했어 오우와 슬슬슬슬슬슬 그거를 안 펼게 해놨고 내 두꺼공을 뺏지 말라고 동두기야 이쁜네 두꺼공 잘생겼어 우리 동두 깜깜하게 나오긴 하는데 치결된 눈이 고양이들 오우와 두기 딱 다 웃겼다 진짜? 해독이 안되니 자 정두기씨 건강합시다 정두기씨 두기야 사랑해 사질내 초점이 안맞은게 아유 자 이리 빡 여기 어디야 닥터덕에서 7월 16일 지금 밤 아홉시 아 여덟시 아니 아홉시 아 여덟시 아 여덟시 15분이네 그나마 여기 만지니까 보시다가 여기 한번 만져볼래? 잠깐만 너무 기분 좋아 그나마 여기 만지니까 저기 안녕 바이바이 영상 계속 찍어 라스트코 그래? 응 찍어 끊지 마라 좀 지금 8문제야 8문제야? 한 20분 찍자 20분? 너 손 아프지 않으면 찍어줘 괜찮다 나한테 손 아프지 이렇게 찍자 오래있을 때 좋은 거 같아 영상이 우리가 영화 보듯이 아예 나중에 다큐만 들으실듯이 어 나중에 그냥 아예 계속 오래 보게 이게 8문제야 너무 슬프잖아 역시 눈은 웃기다 그래도 그래도 한번 더 찍어줘 다큐멘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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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름다운 그녀 긴장을 많이 하셨지 그녀가 긴장한 이유는 어느새 어둠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오우 무서워 모찌가 제일 잘 어울리죠 모찌 브라운 모찌 브라운 모찌 모찌도 한번 찍어줘 두기의 최애 최근 최애 최근 최애 최근 최애 모찌 언니가 평창 갔다 들어올 때 엄마 언니가 하나지?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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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다큐멘터리 진짜 탄력 장난 아니다 이거 와 드디어 이빨 세다 그거 왜 어떻게 뚫었지 응 구멍을 내가지고 바람을 뺀 거지 엄청 깨다네 아유, 내려왔네. 내려오고 싶나봐. 피익! 피익! 뭐하는데? 엎드리고 싶나봐. 여기서 편하게 넘고 싶나봐. 불곱졌기 때문에 좀 시원해서 그런가? 여기가 좀 이렇게 내려 놓을까, 그러면? 왜 때문에 그러지? 네. 카리스마. 카리스마 표정이야, 지금. 어휴, 기쁜 한숨. 옛날에 우리 미래탕원에서 배듬시셨을 때 셔틀꽃, 노리고 셔틀꽃 이런 거. 진짜 너무 웃겨. 항상 이런 거 진짜 웃겼어. 두기만의 개그코드가 있어, 또. 진짜 웃겼어, 진짜 그때. 멀리서 우리 여보하고도 찍어줄게요. 여보 얼굴 안 나게 찍어야 되나? 아니,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초점이 왜 이렇게 흐리지? 클릭해. 터치하는데도, 터치하는데도 그러네? 역광이라서 안 봐? 터치하는데도 계속 흐려. 이게, 이걸, 이걸 해봐야지. 자, 이것 때문에. 아, 너무 흐리다. 엄마. 터치하는데도. 아, 왜 이렇게 흐리냐, 이거. 아, 이게 포커스가 여기로 잡혔네. 여기로 잡혀서 그래. 클릭을 해야지, 포커스. 되게 손이 텅텅이 부었어요. 피가 안 뜨겠나 봐요. 아, 영상이. updated. 그리고 욕 seemed 매우 매그 순서. Bot와는 너무 Takeshote. 하지만, 다리아 6시, 그리고 다른 데는 체그arnos, 왜 идет have něcoصmer into the room or again. 아, 너무을? 아몰네요. 자, 진짜 trees Rosa. 꼬치게 presidentialchloss alone. 빠진 endured where things is. 무 slitáseney. 아, 이제рас heeft 눈. 집에서lara 눈이 찍어야겠다 내가. 그니까 매식 Several Parliament caption by, 이장이가 꽉 낀 거라고? Özolo啊, 가끔 날씨가 해가 졌네여. zumon just Griken nice. 오늘은 Weston, 하이 아이치가 되게 꽉 낀 거라고? 가끔 날씨가 해가 졌네요 닭토독 돌고 돌아 노아 동물병원 갔다가 어? 레시탄 갔다가 대기씨 갔다가 우리들도 갔다가 우리들 병원 갔다가 일산혜리 병원 갔다가 거북이 갔다가 닭토독 참 부평정학 동학 동물병원까지 병원 많이 다녔죠 우리 두귀도 참 이 많은 교훈을 두기가 건강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과 이 동생들은 건강 꼭 신경쓰라는 그런 멤버도 준 것 같고 맨 언니로서 나는 그 맏 나는 맏딸 맏딸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맏이는 제가 다 청대를 매잖아 우리 큰 누나도 그랬고 큰 누나도 지금 사랑 제일 많이 받다가 사랑 끝까지 제일 많이 받았어 끝까지 제일 우대받고 사랑받고 근데 언니 아빠가 미안한 거는 이제 검사를 이제 너무 늦게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에 늦게 알았다는 거 근데 원래 증상이 안 나오는 거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궁총농증이 있었으니까 두기가 이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추적적으로 좀 봤었으면 아 두개 자궁만 바뀌었지? 자궁만 바뀌었지? 자궁만 바뀌었지? 응 응 어쩌어? 어쩌어? 응 여기도 해봐 이렇게 응 난 확대하면 우리도 답답할까봐 우리가 나중에 영상 볼 때 응 이런 전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덜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응 두기야 싫어? 탁구건 아님 배구자네 응 너무 소중하네 아 진짜 이거 확대해야겠다 이 탁구건 뵙모습은 그럼 그냥 찍어야겠다 천천히 확대해 주세요 아 동영상이 자꾸 이렇게 초점이 바뀌면 잘 못 잡는 거 같은데? 터치를 해도 근데 이게 딱 구성시켜 놓고 찍어야 되나 봐 어 그래도 되나 보자 동영상이라도 이건 아니지 저녁도 마실 수 있는 응 귀여워 두기야 두기야 음 내 강아지 오줌마를 날농다 딱 신어 보내는 거 봐봐 응응 어 밥밥들이 없지 않아 별로? 없어 나 아까 두귀랑 새카덱 찍었지. 우리 너 못생기나. 두귀만 이쁘게 나와. 두귀야. 집에 와서 영상 또 찍어줄게. 두귀 맛있는 거 뭐 맵이지? 빠이엄. 수고기? 빠빠이. 오리보기? 오리보기.